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.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정말 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직장에서 사표내고 월천 생활비를 가져와서 주는 4명의 분들을 만났어요. 그러니까 보통 월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많잖아요. 본인이 월천법니다. 그 다음에 저는 목표가 월천이에요. 이런 분들 많은데 제가 만난 분들의 특징은 월천만 원을 생활비로 집에다 가져다 주는 분들이에요. 저는 이분들이 사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월천을 생활비로 가져다 주시려면 보통 월삼사천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런 분들 실제로 있나? 라고 저는 직장에서는 사실 꿈도 못 꿨고요.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해요. 그런데 이런 분들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 한 1,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네 분을 만났습니다. 네 분을. 그래서 실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. 생활비를 천만 원씩 갖다 주는 정주영 회장이나 어떤 대기업 회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.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안 보였지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먼저 안 밝혀요. 그냥 처음 만나는데 저 생활비로 월천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. 라고 할까 절대 먼저 안 하고요. 그런 분들은 없어요. 또. 두 번째는 이제 네 두 번째인데요.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. 완전히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에 대해서 이제 밝혀요. 아 내가 지금 사실 생활비를 월천씩 가져다 준다. 당신도 이렇게 해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도움이 되는 어떤 포지셔닝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구나. 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. 그리고 아 제가 정말 느낀 건 세상은 넓고 정말 고수가 많구나.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을 좀 세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직장인은 아니에요. 네 그리고 월세를 대부분 받아요.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월세를 받아요. 한 명은 사업으로만 하시고요. 네 그리고 굉장히 부동산 소유가 많아요. 다들 그리고 사업을 계속 하시고요. 네 번 다섯 번째로 다 40대 초반이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음 세상은 넓고 참 고수는 많구나.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도 그 위치에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절대 그게 보이지 않는구나. 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만 그렇게 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. 그 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나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빨리 성장해야 고수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도 그 반열에 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핵심 인력이 되는구나.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서 1인기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월 천만 원씩 부모님 와이프 그 다음에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. 그럼 월 3천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내 사업도 해야 되니까 월 5천은 벌어야 되지 않나요.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하시면 더 사업하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댓글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